Q. 하이라이스 Q. 하이라이스 일단 어저께 저희 하이라이스 중고가 끝나서 마음이 굉장히 편합니다 도입부에서 저희가 구성을 맞춰서 딱 슬로우로 떨어진 장면이 제일 이상 된 것 같아요 Q.zel Cortis Q. Tribide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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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안무 중에 훅이 있는 이렇게 하는 중도성 있는 파트가 있는데 그 파트가 제가 생각하기엔 킬링 파트인 것 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지금 용영영과 진영영의 결별을 다루는 내용의 인상을 찍겠습니다. 둘, 셋. 안녕하세요. 시작하겠습니다. 이렇게 순수의 시대 뮤직비디오 촬영 이후 끝이 났습니다. 고생했어요. 고생했어요. 고생했어요 다들. 너무 고생했고. 우리 현성이 어땠어요? 어땠냐고요? 네. 아세요? 저도 텔레비전에서 만나요. 일단 이틀 동안 뮤직비디오를 찍었는데요. 되게 재밌고 액션이 많은 촬영이었던 것 같고 뮤비스타 뮤비 촬영 때보다 훨씬 더 빨리 끝난 것 같아서 뭔가 저희가 이제 좀 하는 게 좀 늘었구나. 네. 한다는 게 발전하는. 그렇죠. 그래서 아주 지갑게 찐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진영이랑 용희가 아주 또 특별한 신이 있었잖아요. 네. 맞아요. 이제 저희가 티저들을 이어서 이제 오늘도 둘 많이 특별한 신이 있었는데 굉장히 재밌었고 진영이 와서 특별한 신이요? 제가 생각하기엔 특별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잘 끝나맞아서 좋습니다. 네. 이렇게 저희가 또 열심히 노력해서 순수의 시대 뮤직비디오 촬영을 마쳤으니까요. 여러분들 많이 많이 기대해주시고 많이 많이 사랑해주세요. 안녕.